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뭔가 맵고 화끈한게 먹고싶어서 엽떡에 토핑왕창 추가해서 가져왔구요 계란 야채죽 같이 먹을게요 한번 먹어볼까요? 오징어 너무 맛있다 계란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팽이버섯 워싱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단무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우 너무 맛있다 흐흑 야채 우리의 아이스크림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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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야채 흐흑 흑 너무 맛있다 너무 매워서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